일단 인사 한 번 해볼까요? 네. 쉬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티나 저는 꼬나 저는 육시입니다. 네. 저의 막이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. 갑자기 인터뷰하니까 어디서 왔어요? 어디서 우와 어디에서 왔어요? 저는 미국 우리 미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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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.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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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오케이 이렇게 저도 미국 우리 둘 다 미국 진짜요?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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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여기 왠 왠 왠 왠 왠 왠 왠 왠 왠 I don't know 어떻게라도 더 하겠어요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네 2 3 4 저거 2 2 2 2 2 2 3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요. 네. 빨리 가! 재밌어요! 너무 잘해요! 잘한다. 진행하기 전에 게임이 하나 준비가 돼 있어요. 게임이 뭐냐면 드림보컬! 정말 다양한 장르의 춤을 가르치고 있는 드림보컬! 좋은 선생님들 만들 수 있는 드림보컬! 드림보컬! 어디선 부트하고 싶으면 드림보컬! 아이돌을 만드는 드림보컬! 오세요! 인바디가 있는 드림보컬! 좋은 친구들! 여기서 드림보컬 오세요! 공연하고 싶으면 드림보컬! 오세요! 영어하티 참여하고 싶으면 드림보컬! 좋은 게 너무 많은가봐요! 이 게임은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! 좋아요! 좋아요! 이 게임은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! 이 게임은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! 티나! 태연! 어느 곡 가수 알아요? 에어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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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회연! 세 명 남았습니다! 다음 물에 할게요! 에어사! 워낙! 에어사! 붕! 그래! 네들 사랑합니다! 에어사! 2명 남았네요! 저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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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해요! 알바 마치고 힘들게 왔는데 어떻게 이제 얼굴에 모다잇을 네 저는 지금도 좋아하는 아이돌 얼굴 어 그래요! 아이돌 얼굴 붙여줄게요! 아이비! 아이비? 아니에요! 그 순간 좋아요 아이비! 미디엣의 순간이에요 네 어디에서 아이비 갑자기 이번 토크 주제는 한국에서 아이돌 준비를 하게 된 이유에요 저는 무대 위에서 저를 표현하는게 너무 좋고 미국에 있을 때는 뮤지컬로 했는데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다른 벌칙으로 무대 위에서 저를 표현하는게 너무 재미있어서 해봤는데 뮤지컬에서 뮤지컬 했던거 하나만 보여줄 수 있어요? 아 노래요? 아니 1 2 3 4 제가 발성을 완전히 바꿔 1 2 3 잠깐만요 3 2 4 3 2 4 4 5 4 5 5 5 어 처음 킵팝 어떤 아티스트 뭐지? 처음은 손녀시대 어 그리고 본방신이 2 2 2 2 2 샤이니 에펙스 보아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 킵팝 너무 신기했어요 누가 제일 좋았어요? 본방신이 저도요 저는 저는 어린이들부터는 갑자기 TV에서 케이팝 음악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너무 군대에서 너무 멋있는 그 모습 저도 뵙고 싶어서 그래서 하고 왔어요 그리고 예전에 댄서 할 때 주변 사람도 icho 얼굴 괜찮은데 댄스만 받으면 조금 bounce 아까워요 dynamics 그럼 잘 하고 짧아요 저는 그냥 촬영을 보고 더 음악 Indie 한 번에 와서 무디션 중에 일어났던 생일이 있어요? 저는 JYP 일요일 오디션 갈 때 JYP 봤어요 TV 보다 잘생겼어요 잘생겼어? 네, TV였어요 그리고 팔 너무 길어요 신기해 토요, SM 토요 공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10명씩 보면서 1명씩 보르잖아요 다 끝내고 맨 마지막 분이 계셨어요 좀 재미있으신 분이었나 봐요 이렇게 서있으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조용히 있는데 그 분이 WE ARE THE CHAMPIONS 옆에 사는 분이 그런데 어쩌게 그 관계자분이 계속 그런 것도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연기 없어요 어, 지금 해봐요 그러면 하나, 둘, 셋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학교 개그맨이면 학교 네 네 보나, 예 이거 너무 이상해 항상 너무 밝고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속 그런 모습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오, 땡큐 아, 티나 아, 티나 티나는 너무 성격 너무 좋아 티나 밖 왔을 때 너무 웃었어 많이 그래서 성격 너무 좋아 그리고 티나 너무너무 예뻐 월급했을 때 너무 나도 갑자기 웃어 땡큐 어, 없어요 끝났어요 오케이 진누 짠 얼굴 너무 작아요 두 눈으로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진누 목소리 그 너무 매력 일부 랩핑치수 조금 그 뭔가 제일 좋아하는 목소리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뭔가 진누 나중에 그 유명한 가수 되면 좋겠어요 오 임만피아 그래서 원래 오랜 모습 봤어요 아, 저 아니, 영광 illegally 처음 알잖아 잘한다 그걸 왜 쇠로봇이요? 노래 잘한다 새로 많이 받으세요 원 투 쓰리 새로 많이 받으세요 좋아 좋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